다음 질문 전차습 아 줄임말인데 이거 전자석 착석 너무 어렵다 힌트 하나만 스티커 스티커? 마지막이 스티커구나 정답 전부 차렷 스티커 전방에 차량 스티커? 어? 맞는 줄 알았어 말도 안되는 말인데 맞는 줄 알았어 스티커였는데 마지막에? 그러면 제 앞에 전이 뭐지? 아니야 여기서 에센트 주면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우리 그렇게 안 마시는 것 같은데? 가운테? 차단 차단? 정답 내가 먼저 했어 전자파 차단 스티커 전자파요? 전자파? 뿐이 아니라